송수아는 대단한 선배들이 많은데 가장 닮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선배들이 있다면? 라이프 스타일 하나 둘 셋! 조영상민! 저는 몇 년 들어왔어요! 몇 년 들어왔어요! 우리 혜짱 군은 이수만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문의들이 있는데요? 빅픽쳐 저 누구? 유현이 형님 모든 거 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엑소 선배님들의 백현 성격 자체가 뭔가 사람들을 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친하네 저는 창민 선배님 그 집에 스타일이나 약간 그런 진짜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라이프 스타일 같네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와! 아! 자동으로 자동! 저는 슈퍼주니어의 동혜 선배님이 좋습니다 어릴 때 닮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약간 둘 다 최강 창민이라고 얘기했던 재미는 그 모습이 좀 있고요 또 재노는 또 동혜의 모습이 좀 있어요 진짜 닮기도 했었고 그리고 비슷한 구석이 되게 많아서 그 선배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저는... 저대로 사고 싶습니다 저대로 사고 싶습니다 아! 진짜! 아! 아! 나도 거울 보면서 선배님들 다 좋지만 저는 또 저만의 인생이 있으니까 저대로 사겠습니다 아!